덕성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덕성은 2020년 11월 1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1.89% 상승한 8,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대비 약 72.6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1월 11일 9,3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19일 1,59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1월 3일 3,38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월 2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덕성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72.8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5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9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1월 4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0년 11월 9일 가장 많은 12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69%에서 약 0.4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3월 13일 약 5.52%,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0월 22일 약 0.2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003억 1,904만원이며, 2015년 769억 대비 약 30.3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2억 973만원으로, 2015년 5억 대비 약 489.2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2%입니다. 순이익은 약 24억 6,547만원으로, 2015년 5억 대비 약 371.9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46%입니다. 덕성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7.33배이며, 지난 2015년 262.6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8.17%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9.24배, 코스피 평균은 15.68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평균은 14.99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19배이며, 지난 2015년 2.16배에 비해 약 1.3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14배, 코스피 평균은 2.62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평균은 1.44배입니다. ROA는 2.29%, ROE는 3.82%입니다. 덕성의 시가 총액은 1,160억 3,20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93위, 코스피 종목 기준 577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준 16위입니다. 매출액은 1,003억 1,90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83위, 코스피 종목 기준 686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준 2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2억 97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56위, 코스피 종목 기준 557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준 29위입니다. 순이익은 24억 6,54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71위, 코스피 종목 기준 493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준 26위입니다. 지난 10년간 덕성은 7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8월 24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하락 추세, 2016년 8월 9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 하락 추세, 2017년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7월에 26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마이너스 14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고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났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현재가보다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3단기간의 예측부 시계열 분석을 3단기간의 예측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